자 오늘은 저는 지금 게스트 한 명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서해 간문 알아 인증 센터 현재 시각은 오전 12시 제가 예전에 했던 자전차왕 애복동 프로젝트 제가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왔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자 게스트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게스트 씨 안녕하세요 숲속 왕자님 기관서입니다 오늘 첫날 목표 여주 여주가 저번에 실패한 곳이에요 혹시? 아니 그러면 12시간을 넘게 가네요? 중간중간 쉰다는 가정 하에 자전거 이번에 샀다니깐요 오 딱 좋네 길들이기 하기에 아니 근데 진짜 뭐 자전거가 파손이 되거나 제가 그냥 못 버티면 어떡해요 너 족밥처럼 굴래? 오늘 여주까지 무조건 아니 잠깐만 물통 안고 있어? 물통이 있어야 돼요? 공약 하나 걸죠 아 다다모님 5천원 고맙습니다 저희 뭐 간 중간중간 영상 계속 찍어놓을 거고 하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아 장갑도 있네 이 형 각오 한마디 네 전 진짜 운동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인데 에듬 형이랑 진짜 목적을 한번 이뤄보려고 시작합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 라이브 방송을 끄고 서해감문 인증센터에서 오 죽었어 자 집에 가자 이제 제가 아까 라이브 하면서 자전거 잠깐 세워놨는데 키스가 이렇게 여기 아라 한강감문 여기고 이제 여기서 이 파란색 파란색에서 쭉 가서 여주 여기까지 가야 돼 스타트 서울 21km 부산 633km 현재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와 오늘 달이 굉장히 이쁜 날이에요 벌써 지친 신동욱씨 한 지금 얼마 달이었죠 저희? 21km 고작 21km 아라 한강감문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도장이 다 다르네 모양이 아 주작이 안 되네 그럼 우와 그럼 뭐야? 조명이에요 조명 쓸데없는 건 가져왔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무섭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 뭐가 있었던 거야 하하하하 저거인데 하하하하 왜 위조지표를 들고 다녀요 왜 이러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오? 와아 하하하하 진짜 마셔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원래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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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다리 두 짝 팔 두 짝 할만하세요? 어 예 여기 내려가야 센터가 있나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딨다는 거지? 자 여러분 현재 오전 4시 이제서야 여의도 서울마리나 인증센터 아 근데 이게 지도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찾느라 좀 고생 좀 했습니다 하하하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광나루 자전공원 왜냐면은 뚝쌈이랑 이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인정해준대요 왜냐면 이건 강북이고 강남이기 때문에 할만하죠? 지금까지는? 네 할만은 해요 여기는 뭐 마땅히 쉴 데가 없네요 여기는 인증센터 동훈이가 많이 뒤쳐졌습니다 지금 지금 최대한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저희 현재 지금 위치는 청담동입니다 청담동 광나루 세 번째인가 여기가? 어 아 저희 여기 뭐 편의점도 있고 해가지고 하하하하 아 방금 도장 찍었는데 모르고 카메라를 꺼가지고 한강 마리나 지났고 마리나 지났고 와 저기야? 어우 뭐가 아니하네 여기 출발인데? 그치 여기서 출발했는데 많이 왔죠 우리 진짜 많이 왔는데 네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 갑시다 어우 너무 추워서 지금 바람마개를 입었어 자 여러분 해가 떴고요 저는 지금 첫 번째 하남 오르막길 오 멋있어 하하하하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아유 고생했어 어아U 고생했어 아유 이제 내리막이야 이제 내리막이야 어땠어요? 아 진짜 나 그만하려고 했어 대단합니다 역시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저희는 지금 하남 미사 방면인데 경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우와 날씨가 돌쟈한 데 이게 무슨 일이람? 저는 지금 팔딱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오 예스 오 예스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는 지금 능내역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딱히 좋지만은 않아요 문제는 무릎이 인대가 아니지 지금 여러분 여기가 여기 여기 이 뒤쪽 하아 부가 왔다 문씨 제가 저번 국토정주 때 여기를 내가 여기 왔었거든요 되게 어둡게 돼있어가지고 막 공포영화 같고 이게 아마 첫번째 인증센터 아닌가 뭐가 있어야지 어디서 받아와 이거를 이게 무슨 공포게임 하는 거 같지 않아요? 하아 주물된 거 봐 미친 눈 터질래 아 한 20분 쉴 거 같아요 무릎 나가가지고 근데 면제 받게 생겼어 안녕히 계세요 이때가 첫번째 고비였던 거 같아요 일단 무릎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진짜 손끝이 너무 시려가지고 이제 쉬는 건 좋은데 좀만 쉬면 바로 또 몸이 추워집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안장통이 심하신가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조금씩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하 미친 무릎 하하 어떻게 하자 어떻게 내려가지? 조심히 천천히 가요 천천히 하하 난 이렇게 두개 먹을라는데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첫번째 식사지? 88kg 난 너가 여기까지 온 거가 정말 대단해 저도 안 믿겨요 하하하하 와 너무 시꺼워해 나 시꺼워 나 시꺼워 갑시다 와 쇼도 무릎은 안 났는구나 그래도 햇빛 들어오고 좀 쉬고 나니까 괜찮네요 은 부랍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하하 야챠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건 늑지 생태계 보는 것 같아요 아 이포보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긴 도장 관리가 잘 돼 있네 오케이 이제 이포보 다음에 여주보 갔다가 숙소 거리로 치면 한 30km도 안 남았어 아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제 지쳤어요 우리 지금 몇 시간 했죠? 네 12시간 지났습니다 출발해서 126km 지났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9km까지 떨어졌고요 여주보 가는 길에 와 진짜 컨터랑 저랑 둘 다 다리가 고장이 났어요 초등학생이랑 취합하면 그냥 초등학생 2학년이 그냥 이깁니다 이사람 2학년이 좀 더 많아 이사람 2학년이 좀 더 많아 하아 얼마 안 남았더라고 보니까 4kg인가 남아서 그러니까 지금 총 10kg도 안 남은 거야 먹어봅 하아 오늘의 마지막 인증 센터 오케 여기에 자판기가 있어 여기는 음료수 뽑아 먹을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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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옆에 있어 어? 뭘 본 거야? 이거 신기루 봤어요? 아 나 여기서 먹었었거든 없어졌다 음료수 맛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애버리고 싶었죠 벌레 습격 받았어? 아 초파리 미친놈을 아니 뭐야! 야! 선하게 하면 졸라 맛있겠다 야 여주 사이다가 더 맛있네 뭐 경치 좋고 이런 것도 이제 끝이야 이건 땅만 보면서 가요 이제 요런 게 나왔습니다 물 6점만 먼저 한 번 먹어볼까? 으음! 으음! 오! 으음! 대박적이에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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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너무 맛있네요 저희 인천에서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투병 갔는데? 그냥 벌레가 벌레.. 아 벌레였어요? 응 그때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차를 타고 90km를 달려서 다시 한 번 먹어봤습니다 다시 먹었을 때도 맛있긴 맛있었는데 역시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먹는 맛은 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순간입니다 썬벨리 호텔에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안 열려? 1013호 아니야? 요거 봐봐 자 1014호 아 아아 오 넓다 와우 저 이제 좀 씻고 쉬고 체력이 된다면 라이브를 켤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진짜 해가 있을 때 왔네요 저희 진짜 후미등 보고만 왔습니다 와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인천에서 요주까지 140km 오 티콘터님 응 벌써 잠드시면 어떡합니까 응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틀째 아침에 박았습니다 우리 어제 약국에서 산 피로회복제 먹었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것저것 주전부리들 주전부리들 무릎이 되게 안 좋고 나머지는 그래도 자니까 괜찮았어요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조금만 가려고요 한 100km 정도만 아마 충주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잠은 개많이 잤어요 제가 한 14시간 잤나 저희 아침 식사로 좀 국밥으로 좀 한번 혼내주려다가 그 주변에 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너지 바로 그 밖에 하고 다음 목적지는 강첨부 끄만 흐니깃쇼 흐니깃쇼 어제 라이브는 어땠어요? 저 진짜 15초 기억나요 형이 잠깐 나 깨워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했어 하하하하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하하하하 아아 수염 염색했어? DNA가 이상한가봐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약간 유전자가 서양이 좀 많이 섞였어 어디가? 하하하하하하 어우 날씨 하하 어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직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하하하 강첨부인증센터 강첨부 오오오오 다음은 비내섬 그 다음이 충주 땜인데요? 그렇지 충주 땜은 안 가 우리 중간중간 쉬면서 가시자 뭐야 이거는? 와 미친 장말이었어? 아 천천히 놀면서 갑시다 우리가 기록 세우러 갑니까? 별이 쏟아지는 부산으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동훈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부산으로 가요 어이씨 내려가지 말라고 자 지금부터는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지운 푹치편도 하는 길이라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난 너 당연히 끌고 올 줄 알고 좋아하는 형이 당연히 멈췄 줄 알고 에? 강원도? 동원도 원주시 불옷면 자 내려갑시다 여기 강원도래 이제 강원도야 우리가? 그니까 이하하 와 여기 길 오진다 오wydd댕 여러분 이곳은 뉴질랜드 와 역시 아저씨 감성CR 2명 솔직히 우리 20대였으면 이런 거 쳐다도 안 본다 야 이거 찍고 가야지 다들 감성이라 할 수 있지만 정말 너무 예쁜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리가 고정났어 아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 무릎을 못 꼽히겠어 진짜로 저게 오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오바가 아니야 와 저 때는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인데 페달이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 무릎이 접혔다 펴질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진짜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차라리 갔다가 그때 결정하는 거 어떠냐 이럴 정도로 너무 아파버려가지고 사실 못 갈 줄 알았어요 병원을 먼저 갈 줄 알았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 좀 걸을까? 아 뭐가 문제지? 왼쪽은 아예 굽혀지지가 않아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우물 물 어디 마시면 명약이여가지고 갑자기 병이 났고 이거 약간 그 느낌 오는데 오 다리가 갑자기 아아 개 아파 비내섬 인증센터 도착했거든요 아 다리가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좀 달리면 그나마 괜찮아져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좀 아픈 거 같고 근데 여기 지금 뭐 쉼터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음료수도 마시고 쉬다 가려고 한 30분 정도 고생했어 여기서 영화를 많이 찍었나봐 사랑의 부실적은 퇴근 거 아니에요? 맞아 결국 저희는 홈라멘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산 갔을 때 걸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부산 가서 술 대먹자니 하하하하하하 오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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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갑네 아니 졸라 올라왔는데 왜 내리막이 없지? 조금 화가 나네요 여기로 가라고? 뭐야 이게 길이 막현대요 여러분? 지나갈 순 있겠지? 길을 뭐 이렇게 안내하냐? 일단 여기로 내려가자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무릎 들고 가야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돌길이야 근데 로드로 오프로드를 타고 있네 안되겠다 휠 다 깨지는 소리 들리던데 오케이 안전합니다 다 왔다 그래도 자 저희는 한금대 인증센터 숲만 돌려갑시다 우리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꼈으니까 아 뒤집는 거 같은데 그 어땠어요? 와 여러분 카카오 앱으로 자전거 경로를 찍으면 두 가지 옵션이 나와요 그냥 편한 길 그리고 최단 거리 최단 거리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죽을 뻔 했죠? 졸라 무섭습니다 해봐야 이거 카카오 앱이 빠른 길 안내는 죽음으로 가는 빠른 길 안내입니다 네 dontl 와 와 갑자기 요렇게 어두워져 버리네 와 아 전립선도 찢어질 것 같고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 오후 아홉시 17분 저희는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채 이런 이상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 진짜 뭐 오신줄 알았어요 이defined 아아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놀래키니까 근육 막 긴장하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지 살려주세요 자겠죠? 살려주세요 저희 오늘 최종 목적지인 수안보 인증센터 문이 굳게 닫혀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어제보다 더 피곤해졌어 아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오르막에 오늘 오늘 라면 라면 문화 아까 라면 안 먹는다 했지 진짜 죄송합니다 마지막 그 200m 정상은 진짜 겨울인줄 너무 추워졌어요 저희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식당들이 다 닫았더라구요 건배할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방 시야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체력관리도 좀 힘들었어요 형 DM 같은 거 많이 오겠어요 성공하고 있냐고 여러분 절대 요령 키우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뭘 하든 쉬운 길 안됩니다 수도정주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 물론 서울에서 부산 많이 갔을 수 있어 기차나 버스타고 같았지 그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 정말이에요 그게 엄청 많아 그리고 심지어 거기가 보이기 한 50m 전에 저희가 정비하고 있잖아 응? 안 씻냐? 응 고라떨어질 만도 하죠 오늘 일정 끝 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아침인가 어제 자는데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 한 새벽 3시까지 잠은 너무 행복했어요 잠자는 거는 저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배터리가 많으니까 한번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때 진짜 다 찢어죽이고 싶어요 컨디션 아주 좋죠? 이 상태라면 나는 200km 더 갈 수 있어 역시 죽여 그냥 나를 아 무릎에 못 박은 것 같아 아 무릎에 못 박은 것 같아 우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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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숙소 오르막 엄청 힘들었잖아 오늘 내려올 때 순식간이었잖아 유튜브 생태계를 보는 것 같아 올라갈 때는 개인 분배 내리막은 또 순식간이죠 이것만인 것 같아 어휴 씨 계속 쉬면서 도움이 기다리겠습니다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어이 어이 하아 하아 운동이라고 하면 진짜 죽을 만큼 싫어하던 사람이 올해 마지막 운동이야 아니 내년 정말 터질 것 같아 진짜 여기 안녕 자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그 유명한 이화령 입구에 와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응 약속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가 기록용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사위래 Cause 사위랄 사위랄 repres explosion 아 하... 이화령 때는 솔직히 신체적으로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멘탈 쪽으로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더 힘들었던 점은 이제 잠시 후에 발생을 하죠 나는 억울한 게 난 졸라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힘듦을 공유하려고 와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형님 누군가 도와주고 있어 나 그냥 힘든 척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 자 여러분 우리 동훈씨까지 이화령 평상에 오케이 예스 오늘 다 한 거잖아 오늘 최고 나이도 다 끝난 거잖아 아이 그럼 아 진짜 재밌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이 많긴 하다 네 좋네요 500m 물경 불정역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굉장히 무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 인증센터예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숙소는 제가 라마다 이거 뭐 귀족투어야 귀족투어 아니 근데 먹는 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숙소만 막 비싼 데 가고 먹는 건 계속 편의점 음식만 먹어서 오늘은 저희가 식사도 좀 제대로 하려고요 으아아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숙소가 우리가 지나왔네요 18km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의 치명적인 실수로 에이 아니에요 뭐 18km를 다시 돌아가던 중 한 6km 남은 지점에서 돼지갈비집을 발견해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입니다 와아 와아 미쳤다 진짜 콜라 저희 펩시만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펩시 좋죠 하하하하하하 으음 종주 중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몸 힘들어 죽겠는데 이 따뜻한 고기가 몸에 사악 들어오니까 그 다음으로 맛있던 건 이 따뜻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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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먹었고요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요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군경 세제 멋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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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또 오르막이네? 아휴 여러분 우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최악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누적 되니까 진짜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오늘은 아까 지도를 체크해봤는데 저희는 아직 45%? 이 정도밖에 못 왔더라고요 라이브 안 켠 건 잘한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한테 화낼 거 같아 그럼 안 되잖아 내일 봐요 안녕 우리 동훈 씨도 안녕 안녕 하하하 표정 개구리 하하하 뭔 소리지? 아 너무 피곤해요 어제 저희가 50km를 갔다고 하하하하하 오늘은 거의 다 내리막이니까 꾸준히 가봅시다 4일차 아침 정신 차리고 나와서 너 딸이야 여기 앞에 있길래 그냥 거의 내리막 나의 인생처럼 하하하하하 하하하 이제는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할만한 땅에 계십쇼 버거싱 호호 개꿀 우회전 날씨 좋고 내리막길이고 이 길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박이다 여기 멋있는데? 사진 한 장 찍어놔야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주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아 왜? 안 힘들어요? 하하하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 알아서 양심 혼내돼 야 진짜 돈 안 내고 먹는 사람도 있을까? 저는 이거 천 원 넣고 하나 꺼내 먹었어요 저 이렇게 와... 자 갑시다 자 이제 상주 상풍교에서 상주 보러 가자 가자 이번이 좀 짧아요 11km인데 위에 그 119m 거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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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지? 도전해볼게요 한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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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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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 활용보다 이게 더 힘들다 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코스야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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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백의 고장 상주시 무지개가 떴으니라 11km인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었지? 상주보 인증센터 도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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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와우 네 너무 존경했어요 네 와우 와우 저희는 결국 잠시 여정을 멈추고 오리고기집이 있어서 이런게 또 진또백이잖아요 사실은 네 와 저희는 여러분 밥 먹고 지금 뭐 미쳤습니다 네 심야주행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좀 나네 타이어가 터졌어요 아 아 다 나졌나 타이어가 지금 아예 안에 튜브가 찢어진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을 아예 넣어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뭐 자전거 민박 중에 이거 아예 픽업되는 데가 있다 하더라구요 제발 거기에 튜브 수리킷이나 아니면 튜브를 팔거나 뭐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그러면 지금 내일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지금 기분이 진심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한번 비쳐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보이지 안보여?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어야 하여튼 재미 포인트가 있는거지 고앉았네 어 저거 같은데? 어 저건가보다 자 거의 지금 SOS 지금 우리 야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선생님 그때는 진짜 제가 자꾸 이제 피해를 주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좀 좀 미안했어요 제가 길잡이를 했는데 길도 잘못 알았고 타이어도 터져서 일정에 차질도 생기고 오늘 내가 못해주지 완전히 완전히 잘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더 많이 가야겠네요 내일 한 140km 근데 내일은 아침 일찍 움직일 거고 여기가 진짜 살렸죠 우리를 이름이 뭐더라 상주보 상주보 자전거 민박 저는 그 태어나서 민박에서 자는게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내일부터는 무조건 자전거도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가깝다 뭐라고 해도 음 만약에 자전거도로 가 자전거도로 가면 30km야 근데 국도로 가면 5km야 국도로 가야지 헉? 검정비글? 안녕하세요 이제 자전거 수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나 이제 진씨 수리 수리가 끝났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타이어는 교체 안해도 되고 튜브만 갈면 돼가지고 수리비 얼마죠? 15,000원 순조로운 수리 그냥 낙담보 찍고 구미보까지는 한 18km, 19km 여기로 원래 지도상에 없는 다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사를 했나봐요 개꿀이네 원래 여기까지 쑥 돌아가야 되는데 구미보 인증센터 구미보 인증센터 지금 도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빨리 달려보고 싶어서 동훈이가 좀 많이 지켜주셔서 요즘 쉬다가 다음이 칠곡보거든요 칠곡보 다음이 강정고령보 그 다음이 달성보 그 다음이 합천창령보 요기까지 가야돼 합천창령보 와 진짜 전체 그거 중에 엄청 많이 온 거야 진짜 많이 왔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니까 인천에서 출발해서 쭉 온 거지 진짜 많이 왔다 자 이제 구미보에서 칠곡보로 가는 길인데 아니 지도상으로는 좀 짧아 보여가지고 그가 온 줄 알았다니만 33km네 고비랑밥이다 이곳은 구미 공단 쉴 때는 스니커즈 뭐? 아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제가 짠 와 재너지네 여기 강정고령보 인증센터 불 안 쉬고 전속역으로 달렸어요 달성보 인증센터를 향해 가는 중인데 강정고령보 이게 뭐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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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말 한번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뭐야 하하하하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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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길이?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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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리 여기 있는 지금 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다 일찍 닫아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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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무릎 진짜 안 좋아요 부릎 진짜야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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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박곰탕 이러면 첫 끼네요. 진짜. 그치? 일정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뭐야? 응. può 아 으아 어디 가 여기 가 좀 밀어 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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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 정도 이게 개인 창고로 이렇게 형 여기 여기 좀 찍어주세요 왜? 아니 좀 멀리서 멀리서 여기 좀 더 여기 보이게 아 씨발만 깜짝 놀라서 형 뒤졌대 아 아까 뜯어보고 우리 선생님이 복사는 안 되죠? 여기는 왜 그래요? 아 하지 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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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었어 다리가 지금 저거 다치고 있어요 저거 여기도 다쳤어 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포기하는 분들 꽤 봤는데 포기하는 분들 대부분이 멘탈이 나가서 응 진짜 오늘 일정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녕 마지막 날 아침 나는 오늘도 자전거를 탄다 정훈이도 많이 지쳤다 준비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처음으로 반바지를 입고 탑니다 의령군에 진입하였습니다 의령군에 진입하였습니다 뭐야 이리로 가라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좀 따뜻해졌네 다시 자전거도로로 합류 아 이거 뭐야 도전 우와 미쳤다 포기기기이라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리막이다 우와 아 저거 어떻게 건너왔지 내가? 우르막을? 저 아래에서 온 거예요 지금 저기 보이는 길 편의점 늘렸다 왔어 어 전화하고 있겠어 그 장 찍을게요 너무 힘들어 목적지까지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인증센터가 총 거리는 한 80km 이 정도 남았고 제발 펑크 안 나게 해주세요 제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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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코스 가는 길에 아주 좋아 기분이 제발 험까 안 나게 4시 59분 타이어가 다시 한 번 터졌습니다 스마이 그냥 들어가 버리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해가 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추워졌군요 12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은 7시 20분 다 쩔고 하하하 마지막 게임이 들었지 진짜로 워어어어 우와 저 고생했다 우와 두 번을 받을 수 있어도 23mm Linus 18mm 13mm 하나 가자 사실 살짝 있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서울은 서울이라서 프리미엄 벅스 졸라 부럽네요 저희 집 가는 건 없었어요 집 가는 건 없었어요 집 가는 건 없었어요